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배우 강동원이 소속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강동원 측은 강동원이 지난해 12월 7년간 몸담았던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 3월 1인 기획사인 AA그룹을 설립했다고 박혔습니다. 유명 매거진 편집장 출신의 대표와 함께 설립한 AA그룹은 현재 강동원 1인을 위한 소속사이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배우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해뒀습니다. 한편 강동원은 추석 개봉 예정인 영화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홍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원의 새로운 소속사 설립 소식 전해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